성별도 나이도 상관없다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욕망 우리 헤어져요 아 사라져발 헤어져 도저히 못 참아 헤어지자 헤어져 그래 헤어지자 헤어져 안 나는 사람 있어? 귀신이 사람의 성감대를 건드릴 때 귀접을 즐기게 되는 거죠 남편이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치가 떨리고 걸으면서 성감을 느끼는 거죠 그곳을 계속 누군가가 하는 걔랑 하니까 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 베란다만 나가서 거기서 성범죄까지 이뤄질 수 있고 근친상관까지 10대 아들이 10대 남자아이가 귀접을 이런 너무 할머니가 귀접을 겪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귀접을 안 하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 모를 기억하는 으허 걱정 마지 마라 한 번만 죽겠다 맞아 그럴 때 있어요 나 사랑하지? 이번 주 토요일 위험한 귀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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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